사랑하는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사실들 덕분에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사랑은 때로 가장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된다 사랑 덕분에 힘겨운 순간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중에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